여기는 강진교 위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고 좋습니다. 저는 천호대교를 지나서 충납동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강에 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교가 제가 항상 지나가는 올림픽 대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올림픽 대교를 지나서 잠시 철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는 정말 천천히 뛰어서 600페이스입니다. 저는 다시 턴에서 올림픽 대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거의 영상 12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오늘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거리는 약 10km, 속도는 정말 천천히 뛰어서 6분 7초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날씨가 딱 뛰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촬영기자1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